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나나스프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겐트 챌린저스 5번대 챌린저스에서 새로운 확장팩인 정보가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다 보이시는 겐트 아이언 저지먼트 한국 이름으로는 겐트 더 위쳐 카드 게임 철의 심판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의 심판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영웅인 라도비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키워드 등등 여러가지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에 철의 심판의 확장팩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키워드 중에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새로운 카드와 함께 한번 알아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철의 심판 트레일러가 굉장히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뭐지 겐트 더 위쳐 카드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든 트레일러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이 트레일러를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 실제로 이번 확장팩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로 됐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카드는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맹렬한 강타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는 것은 스켈릭의 브론즈 일반 특수 카드이구요 유닛에게 4피해를 주고서 그 유닛이 방어구를 가지고 있다면 대신 7피해를 주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보는 새로운 키워드 중에 하나인 방어구라는 것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 방어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전력 옆에 뭐지 실드 실드 그 뭐지 약간 방패 모양에다가 숫자를 그려져 있는데 그 숫자만큼 데미지를 줘야지만 그 전력에게 추가로 데미지 줄 수 있는 그 일종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구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력이 들어가지 않구요 아무리 방어구가 14, 15, 16, 17, 18 정도로 올라가더라도 전력이 1이면은 그 전체 전력이 19, 10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원래 써있는 전력인 1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맹렬한 강타인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4데미지가 주는 4 유지비에 4데미지 주는 굉장히 평범한 카드인데 하지만 상대방이 방어구가 있다면은 그거 원래 4데미지였던 거가 7데미지를 주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카드는 바로 새로운 키워드와 함께 지금 또 아까 전에 말해줬던 방어구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신디케이트의 영웅 카드죠 영웅 카드 중에 하나인 그레이터 브라더스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유지비에 10전력 굉장히 높구요 그 다음에 방어구 4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키워드를 얘기해보자면 광기로 전력을 전력을 뭐지? 광기에다가 수수료 2로 이 방어구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실드 그 방패에 써져 있는 숫자가 이 방어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 유닛을 죽이려면은 총 14데미지를 줘야지만 죽일 수 있다는 이론상으로 14데미지를 죽이면은 바로 그래야지만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키워드인 세 번째 키워드를 보여주자면은 새로운 키워드가 바로 exposed라는 일종의 노출? 영어로 영어의 뜻을 알려주는 노출이라는 그런 거긴 한데 이 노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아래 보이시는 이 방어구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경우 방어구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경우에 발동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그레이터 브라더스의 노출 exposed의 효과가 뭐냐면 저기에 방어구가 다 없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신을 파괴한다 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광기에다가 수수료 2로 방어구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뭐지? 방어구를 2를 얻으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방어구를 영어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일종의 살림의 몸부림 같은 그런 느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신디케이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방어구를 최대한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데미지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4데미지만 주면은 자신이 이렇게 10전력을 만들었던 카드도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광기나 이런거 수수료를 뭐지? 여기 있는 수수료를 써가지고 그 방어구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키워드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동글트롤과 함께 설명해드리는 디펜더 어떻게 뭐 방어태색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디펜더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닛인 경우에는 이 유닛이 있는 전열에 어... 디펜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뭐지? 있는 유닛은 유닛이 있으면 먼저 그 디펜더를 가지고 있는 유닛을 주게 하지만 다른 유닛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은 하스스톤 혹은 어... 하스스톤이죠? 하스스톤 같은 카드 게임인 경우에서 거기서 유명... 대표적인 예로 도발? 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열에서 여기에 보이시는 동글트롤을 보면 되겠는데요 동글트롤인 경우에는 뭐지? 칠전력의 오방어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죽이기 위해서는 총 12 포인트를 죽여... 때려야지만은 때려야지만은 동글트롤이 있는 전열에 있는 다른 유닛을 때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조금 개인적으로 어... 조금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자면은 이런 어... 퀸트 더 위쳐 카드 게임에서 이렇게 디펜더 흐르니까 도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 얘네에다가 면역을 주면은 어떻게 될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금 최악인 경우에는 여기 뭐지? 디펜더가 있는 카드에다가 아발라크로 이렇게 잔류... 잔류가 아니라 그... 면역을 주게 되면은 완전히 수비태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해가지고 뭔가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디펜더는 아까 전에 말하던 대로 도발처럼 어... 이 그 전열에 이 디펜더가 있는 유닛이 있고 다른 유닛이 있으면은 먼저 디펜더가 있는 유닛을 죽여야지만 어... 다른 유닛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카드는 스코야텔의 브론즈 카드와 함께 소개하는 새로운 키워드 중에 하나인 어... 바리케이드라는 어...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모든 이런 뭐지... 키워드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았던 방어구 빼고는 전부 다 뭐지... 뭐지... 어... 영어이름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 영어이름 그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인 한국 이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이런 영어이름이 됐다는 설명해 드리고요 이 바리케이드는 무슨 효과냐면 어... 간단해요 어... 이 유닛이 방어구가 있으면 효과가 발동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어... 스코야텔의 브론즈 유닛인 어... 두어프 광전사인 경우에는 바리케이드 방어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턴 종료 때마다 자신에게 1피해를 주고 무작위 저에게 1피해를 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구가 있는 한 어... 자신은 1데미지 주면서 상대방 무작위 유닛한테 1데미지 주는 1종의 어... 디문롱쉽 같은 뭐지 스켈릭의 카드 중에서 디문롱쉽이라는 카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 바리케이드가 있어야만 그렇게 발동된다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어... 하나 둘 셋 네 개 새로운 키워드를 소개해 줬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어구 이 방어구라는 키워드는 어... 전력과는 전력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때려야 되는 일종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어구 두 번째로 어... exposed 일종의 노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인 경우에는 방어구가 전부 다 썼을 때 어... 그 발동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디펜더는 어... 방어구와는 다르게 일단 도발처럼 그 전열에서 디펜더가 있는 유닛이 있으면은 먼저 이 디펜더가 있는 유닛을 죽여야지만 다른 유닛을 죽일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케이드로 방어구를 먼저 어... 방어구가 있을 때 발동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키워드와 함께 어... 또 어... 이번에 있는 철회 심판의 어... 확장팩의 어... 새로운 키워드를 설명해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약간 어... 또 마지막으로 공개된 마지막 카드 그것은 바로 스론 브레이커 더 위처 테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보시는 내보기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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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디어 어... 어... 퀸트 더 위처 카드 게임 참가가 됩니다 효과는 이거 보이시는 대로 어... 이름은 읽어보시면 디스 유닛 디스 유닛 메일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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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 퓨트 에이 유 인 배틀 이라고 써있는데요 설명에 따르면은 그냥 라운드가 끝났을 때 아마 이 스니커 그러니까 내보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종의 약간 일 유지비가 낮은 하지만 랜덤성이 있는 어... 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확장팩이고요 제 생각에도 어... 이번 확장팩 기준으로 여러가지 또 메타가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이미 예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셨는지 어...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